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말이죠. 강혜경 씨 그리고 명태균 씨 모두 포섭했습니다. 민주당이 다 포섭당했습니다. 강혜경은 지금 국감장에 나가서 또 창원지검에 나가서 지금 명태균과 있었던 모든 얘기를 폭로하고 그리고 또 관련 녹취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씩 하나씩 폭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포섭 그리고 강혜경과 명태균의 폭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엄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정권과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말이죠. 윤석열 정권하고 거래해가지고서 신변 안전보장 이거 노리지 말고 차라리 우리한테 모든 걸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명 씨의 주의 인물들은 사실상 강혜경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 씨 주의 인물들을 먼저 민주당은 포섭을 했고요. 그러면서 명 씨에게 국회에 나와서 자백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 자백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명 씨는 이제 안 나왔는데 명 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네 주의 사람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포섭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모든 것을 자백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 씨가 사실상의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미래 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이 사람은 이미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윤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공천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태균이 여론조사 특히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해줬다라는 얘기를 강혜경 씨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명 씨의 측근 운전기사 김호 씨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그 녹음 이것을 민주당에 넘겼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말이죠. 일단은 명태균 주위 사람 특히 강혜경과 그리고 그 운전기사 김 모 씨라는 사람을 벌써 포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태균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 씨를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1일 날 있었는데 여기에 명태균 보고 나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강국히 권한다 국정감사에 나와서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감에 출석을 했고요. 민주당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취임 전날 그때 김영선을 해줘라라고 명태균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녹음 그것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의 국정감사에 개입을 했고 이것은 명태균의 어떤 거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이 녹취를 공개를 하고 나서 명 씨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명 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에게 협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지금 민주당이 뭘 맺느냐 하면 강혜경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전기사 김 모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얘기고 명태균이 얘기하고는 급이 다르단 말이죠. 질이 다르단 말이죠. 명태균을 불러가지고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언제 어느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 씨는 말이죠.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제공하지 않은 녹음이 갑자기 또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부친 묘수에 간다라고 하고서 사실상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친 묘수도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검찰 얘기는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지금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명태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만 제대로 하나 나와라. 녹취만 하나 제대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얼마든지 짝이 있기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말이죠.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녹취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잘라버리고 일부만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녹취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목소리인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를 알아보지 않으면 그 녹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지금 명시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녹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녹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쇼보를 쳐가지고서 지금 깜빡 안 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제3자가 이걸 갖고 있다. 또 강혜경 씨가 까고 그러니까 명 씨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 씨는 말이죠. 지금 원래는 자기가 뜸을 들이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몸집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좀 높여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든지 내지는 국감회 가서 가서 이걸 깔려고 했는데 강혜경 씨가 다 이미 얘기해버리고 또 김 씨가 얘기해버리고 뭐 다른 데서 다 지금 하나 둘 나오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협상도 불가능하다. 어차피 깜빡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 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회유하고 뭐 그런 일종의 공작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집요하게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나와라 명태균이 나와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태균이 왜 안 나가느냐. 다 일단 까버리고 나면 이 칼이 말이죠. 칼 집 속에 들어있을 때 이 칼이 무서운 거지. 칼 바깥으로 나오면 말이죠. 칼은 더 이상 그 칼로서의 유용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은 이걸 가지고서 무덤에 묻어놨다라는데 그걸 갖고 계속해서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지금 다른 제3자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협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이게 진짜로 그런 거냐. 아니면 명태균이가 뒤로 말이죠. 민주당과 벌써 거래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민주당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일부러 주변적인 얘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까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서 대통령실에서 A라고 말하면 야 B 있지? 또 B라고 말하면 아 C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전선동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태균이가 혹시 이 운전기사나 또는 강혜경을 통해서 뭔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혜경 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김호 씨라는 운전기사는 말이죠. 이 명태균 씨하고 지금도 긴밀히 연락하면서 지금 서로 짜고 나서 말이죠. 그렇게 이 김호 씨가 민주당한테 주고 그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씨 주변 사람들을 갖다 압박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먼저 포섭을 한 거죠.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만들고 또 기사의견을 하도록 만들고 또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다시 또 명태균 씨를 가지고서 나중에 또 직접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명태균 씨가 지금은 윤 대통령한테 지금 폐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묘수에 있는 것을 다 소각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명태균 씨는 어차피 프로커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이 자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이 수사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서 속의 어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면 결국 민주당한테 모든 것을 까고서 나중에 민주당에 의탁해가지고서 어떤 나중에 또 사면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에 처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죄가 된다거나 문제가 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열린 우리당을 뽑아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탄핵의결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중대한 헌법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말이죠.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명태균 말고도 제2, 제3의 명태균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명태균이 진짜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는 흙문지 그러니까 이제 먼지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멍치기만 한다면 그것들을 뭐 이겨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에게 선택된 그리고 어떤 임기를 보장받는 그런 직책인데 그냥 그렇게 무슨 뭐 여장수, 여짜라듯이 말이죠. 그렇게 그냥 바로 쫓겨나고 그렇게 누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탄핵을 들고 나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의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의에 그치면 역풍이 벌어가지고 말이죠. 이재명이 오히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말이죠. 역풍에 엄청 희말리게 되면 말이죠. 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건일척의 싸움을 벌이되 건건일척의 싸움을 벌이되 우리 우파가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저는 어떤 명태균 게이터라고 불리는 것 소위 그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 위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 유언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정치는 말이죠.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거의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유언별을 만들어내고 이걸 확산시키면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게 뭐 구태타지게 뭡니까 이게. 지들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연성 구태타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가지고서 어떤 집회를 통해가지고서 구태타를 일으키겠다는 저 이재명의 전략. 저런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말이죠. 저는 SNS에 선조선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명태균 주위 사람들을 포섭해서 민주당은 말이죠.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에게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뭐 집회에 나와달라고 오늘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깜짝 등장해가지고 지금 뭐 묘소에서 실증됐다는데 집회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명태균이도 지금 거래를 갖다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거리 제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까를 군의하는 모양인데 그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어떤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고 명태균은 빨리 청원지검에 가서 수사받고 구속돼주기 바랍니다. 강시열 TV입니다.